아 자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이어서 가야죠 아까 플레이하고 이어서입니다 자 갑시다 아웃랜드의 군주 저번 시간에 비밀캐스트도 깨고 저기는 못깰지만 어찌됐건 깨고요 아웃랜드의 군주 근화로 마그테리온의 검은사원 아래에서 일리단이 명력을 지킬시켜 최후의 공격을 준비합니다 오케이 군주님 저 검범진놈들은 성가신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그는 나 마그테리온의 힘을 통해 낼 수는 없다 나는 아웃랜드의 군주다 내게 그 역하는 자는 곧 쓰라린 후회를 먹게 되요 만로로서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머리에 불 나고 막 사실 아까 방송하고 지금 잠을 안 잔 상태라서 정신이 나가있습니다 마그테리온은 해가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적수를 거의 만나보진 못했지 놈은 현실의 안좌며 거만해졌다 그런 하루깡아지는 우리의 계략이나 의지에 맞설 수 없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전투가 될 것입니다 마그테리온의 병력이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저와 제 천사들은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열정이 날 기쁘게 하는구나 겔타스 그 정신력과 힘은 이 거친 황무지에서 날카롭게 단련되었다 그 용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일리다님 새로운 병력이 찾아왔습니다 음 저번에 도와줬던 애들이네요 수세기 동안 워크와 악마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이제야 놈들의 저주를 끝낼 때가 된 것 같군요 당신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일리다님 얘네들은 투명화돼서 안국립당하네 개삭이다 얘네가 방어를 깨주면은 약속한대로 너희의 복수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밤이 끝나면 우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얘네 다 죽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펠터스 공격명령을 내려라 분노의 시간이 도래했다 분노의 시간이 도래했다 그렇구만 너희가 싸워봐 어 아니네 풀리나보네 변신이 야 근데 영웅이 넌 여기다 합류시키고 내신에 여기도 있네요 왕실근이병 둘 개꿀 여기까지 부셔봐 부시고 너희만 가서 이거 부수는 거네 가봐 가다 막히면 돌아오고 헉 뭔데 이렇게 세냐? 거북이 그냥 사라지네 저기 저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딱 깨시고요 눈 뜬 장님들이네 야 너흰 가서 파밍할 거 다 파밍해 여기 비어있는 거 같고 뭐야 어떻게 때렸어 나를? 때릴 수가 있어? 너희만 가서 싸워봐 하나씩 합시다 양쪽에 있으니까 너무 정신없네요 이거 깨고 너는 이거 먹고 얘는 케른 궁에 마이에브 이 어둠의 일격 그리고 이제 쓰라리 스킬 이렇게 있네요 스킬 구성이 굉장히 알차네요 가자 밀어버려 얘는 궁극기가 없다 좀 더 빨리고 여기부터 와 느려지는 것 봐 그래도 오브호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마술사도 있기 때문에 갑갑하네요 이거 근접이지? 와 은근 좋아보인다 나랑 바꾸자 킬제덴 킬제덴 다시 주세요 그 로브가 무슨 도움을 드릴까요? 로브가 있어야지 그거 때리니까 주인공은 몰빵이야 추가 병사는 무섭게 짱 박아먹고 병에 적혀있냐 병어리가 나오네 신선한 고기 야야야야야야야 겁나 아파 미친놈이 겁나 아파 미친놈 와 미쳤어 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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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빨리 빨라 죽어도 부활하지 부활하는거지 부활하는거지 뭐 생겼어 십자아같은거 어 잡았다 딱 돼 어 부활했네 풀피로 부활하는구나 개사기 어 너무 몸이 약하다 너 이거 하나 가져라야 너무 약하다 보면 주인공은 저거 먹으러 가자 기꺼이 해주마 나 저거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네 에헤 둘이나 죽었었어? 이건 주인공 물빵 하겠습니다 너도 대가리구나 의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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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블로2에서 카우방 가는거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해보지요 이런거 버려 똘맹이치죠 다 다 죽여버리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고고 고고 빨락빨락 깹시다 제 생각에 블러델프는 이거나 이거 다음에 끝날거 같거든요 여기서 끝나진 않겠다 왜냐면 이런 맵이니까 크게 한번 싸우게 해줘야지 기분좋게 여기 잠깐 마나 채우고 있어 이걸 바꾸자 같이 저장해놓으면 헷갈릴거 같고 이제 너희가 1번이야 가자 이거 이거 써 얘는 마스크가 겁나 많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야야야야 뇌절이야 야 뇌절이야 뇌절이야 야 샹 그렇지 야 좋다 좋다 좋고 좋고 착 그렇지 그렇지 좋고 좋고 겁나 쎄고 터지시고 아 혼자 보고 올래? 여긴 체력이고 저기는 만하네 여긴 저긴 힐러가 있으니까 후에이 에이 얘를 둘이 못 만나나? 다음에 먹자 주인공 매기 необход 주인공 매기겠습니다 난 역시 주인공이 먹는게 좋아 먼저 가 뭐야 마나룬이야? 돈도 돈도 나온다 돈도 나온다 부셔 부셔 아야야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뇌절하지마 좋아 좋아 빨고 가자 종료 알아서 막을 수 있지? 야야야야 왜 이렇게 많냐? 야 잠깐만 야 어디갔어? 뭐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종료를 다 싸우고 있는데 야야야 뭐하냐 이거라도 빼주세요 뭐야 치유의 물약이야? 안 먹어 하하 경의 전 도와라 분명의 주의를 바르겠다 여기로 후반화 구 들어와서 가자 쳐들어 가자 다 밀어버려 초 그렇지 강하다 강하다 가가가 올라가 올라가 이러이씨 겁나 진짜 개혈 받네 이거 침묵! 건거야? 야 야 얜 너무 뇌절하는데 야 그거 아닌거 같애 그렇지 겁났세 진짜 미친놈들이야 얘네들은 이것만 소환해도 나는 개상인거같애 부수고 이거 부수고 이거 부수고 이거 부숴 내 생각에 얘는 마법사 나오네 약하네 약하네 약해 약해 죽여 약하면 죽어야지 여기 이거 이거를 얘를 죽이고 이걸 죽이고 나는 궁으로 여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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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마나 회복량 진짜 미쳤어 뭐 어디갔어 얘 야야야야야야 왜 걔를 괴롭히니 가자 열심히 깨고 이 정도는 뭐 가볍게 부를 수 있겠는데 내려가서 힐 좀 받을래? 미기하게 참 맞지 말래? 그렇지 그렇지 어휴 잘 싸운다 10레벨이야? 와아 되게 좋아보이는데 마나가 워낙 많아서 이거 있으면은 체력도 안달거 아니야 올라가서 도와 거들어 내가 뭐 알아서 밀겠죠? 자 여기 알아서 다 때려 부수시구요 다 다음은 다음은 얘네들이 1번이야 어 여기 힘 힘에 고서 있네 뭘 꿈을 떼고 있는거 정신나가는 게임 이거 정신나가는 게임 이거 어이 저거 개같은거 아 3명 있어서 이게 안 꺼졌나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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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줘 힐 줘 힐러 있지 힐러 있지 뭐하냐 아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제발 아 개색 어? 저기 저기 로얄가드가 사라진거 같은데 착각인가요? 착각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웃기지마 진짜 로얄가드 뽑아주세요 쟤네 없이 안될거 같은데요 참 잠깐만 걔네 영웅급이라고 야 웃기지마 올라가 아 X댔어 너가 혼자서 알아서 다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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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모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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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궁수좀 추가해야겠다 영웅이 셋인데 여기는 당연히 밀 수 있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못 민다는건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이지 어 지금 마라 덮는 새끼야 이 새끼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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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빨아먹어 마라 다 빨아먹어 그냥 다 태워버려 뭐는게 진짜야 누구지 진짠감 아 겁나 아파 얘가 진짜구나 그렇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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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강하다 야야야 너 너무 약한거 아니냐 쟤에 비하면 심하네 니가 먹어 어 아우씨 겁나 약하네 돌멩이 돌멩이 돌 던져 그렇지 어우 잘 나온다 거기다 저기 합류시켜놓자 궁수랑 힐러랑 근접 베이스 될만한 애가 보병밖에 없어? 너무 약한데 보병은 싫은데 이게 전부인가 고병은 좀 싫은데요 얼마든지 아 이거 언제 부셔 1,2단의 태킹력을 희생해서 인무석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거 잘 싸워줘야된다 진짜 진심이야 저거 적인줄 알았네 우리 개는 색깔이래 저거 적인줄 알았네 우리 개는 색깔이래 자 빨리 다 부셔주세요 저거 먼저 부시세요 저거 쟁을 때리고 자빠졌다 진짜 부질러 데미지가 80이 넘네 최대 데미지가 엄청 세다 이게 진짜 법사지 그래 화염을 던지는데 화염을 쳐맞고 80도 안다는 거는 매너가 없는 거야 반칙이야 얘는 능력이 이렇게 좋은데 기본 베이스도 있거네 마나 젠드는 걸 얘한테 줄까? 겁나 좋을 것 같은데 킬제데넥 구슬이랑 바꾸자 마나 젠드는 거랑 너 어쩔지 내 생각에는 너 꼭 필요없다 가면 하나 하나 바꿔 하나 더 이거 내 생각에는 니가 갖고 있습니다 평생 안 써 너가 갖고 있다는 거 자체를 까먹을 거야 좋아 이렇게 하자 데미지 90 체데미지 90 얘네 마나 막회복함 능지가 너무 딸린다 너 방어력도 높은데 풀피로 부활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세겠지 양심머리가 있으면은 이러고도 약하면 안 되지 근데 너 마나 효율 자체는 진짜 좋은 거 같은데 근데 겁나 좋네 여기야들 이걸 부숴야 되는구나 얘네 죽음 얘네 왜 놀고 있는 거죠? 약겹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 인근 요새 오크의 악마 공성 병기가 다량 보관돼 있다 여긴가 보다 이 요새 방어 병력을 무찌르고 그 무기를 우리가 차지하자 아니 나 기본 병사가 너무 약해서 쓰고 싶지가 않아 이 요새 그의 악마 공성 병기가 다량 보관돼 있다 이 요새 방어 병력을 무찌르고 그 무기를 우리가 차지하자 여기로 와야되나 본데 나아가 물도 있고 파괴전차 파괴합시다 야 저기 있는 게스트라고? 아니지? 아 뭐.. 아 모르겠다 하기만 알겠지 뭐 나아가를 쓰게 될 거 같은데 만약에 쟤네가 합류를 하면은 흠 늑대 발귀신 가자 썰어버려 썰어버려 너네 왈모 못쓰냐? 쓴다 됐냐? 아 얘는 왜 이렇게 약하냐 진짜 공수를 깨져 개 쓸모없는 것 봐 아이가 아이가 헤이익 이렇게 주는구나 와 4대가 나왔어 미친놈들 이거 얘네 아껴두자 나 못 뽑잖아 공성병기 아껴놨다가 건물 나오면 그때 뺍시다 부셔버립시다 얘네 왜 여기 짱 박혀있는거야 뭐야? 너 되게 쓸만한 거 같다 원래 이렇게 겉다리로 나오는 애들이 좀 약한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좋아보이는데 쟤는? 유치피 겁나 높은 나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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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상한 스킬 있어 미친놈이 아 웃기지마 도망가 런 런 런 복수는 나의 것이다 개키도 담긴 것이고 나이 올 것 없지 보호의 런 지금 뭐 어떻게 부수고 먹으라는 거야? 사악한 기운이 다가옵나 어 여기 회복하는 거 있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퇴소를 다하겠습니다 이게 합류죠 음 좋구요 와 여기도 진짜 헤린데 역효운데 예 요거 요거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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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로 혼내줘 늑대로 혼내줘 늑대로 혼내줘 늑대만큼은 자유롭게 막 여러 번 쓸 수 있겠다 백먹는데 능지 능지네에다가 하자 늑대야 늑대들 세다 늑대들 세다 늑대들 공격 쪽이구나 아 뭐해 야 궁수야 궁수야 잡혔냐 아 미개한 녀석 절머가 없더래요 궁루단이 변신하면 뒤로 빠지는데 변신하기 전엔 1번이구나 아이씨 앵간이야 이거 부셔줘 이거 부서지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켰습니다 아이씨 넌 굳이거나 일찍 켰어요 아 겁나 잘 사온다 저것 좀 먹어주세요 아이고 맛있다 여기도 찌꺼기들이 있구만 아 이거 먼저 보니까 합류해야 될 것 같아 야 그렇지 너희가 이제 1번이야 저 추가병사 알아서 맞겠지 뭐 아이고 왜 이렇게 미친듯이 많이 만들어놨냐 대정신인건가? 배를 4대를 뽑아놨어 얘들아 이거 좀 깨줘 폭팔물통이다 가서 정찰도 먹어올래? 뭘 포기해야 되는 거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거 먼저 처리하고 뭐가 됐건 조상님들이 부르십니다 돈이 있네 주의가 해보죠 어디 보자 죄가 아직 쓸모가 있는데 저거 부수다가 쳐맞고 죽는거 아니겠지? 나 좀 그런거 싫은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어 생각보다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아 폭팔물통 깨서 그런가? 뭐야 소환의 조각 뭔데 뭔데 겁나 세보여 아 다 꺼져봐 얘 포함 여제님을 위해 어? 본모같으면 제대로? 야 가자 이거 먼저 죽이자 기절시킵니다 바이도 던집니다 오오오 개사기 저기로 가는거네 이거 굳이 죽일 필요 없는거 아닌가 그럼? 저 생명의 저거 먹어야 되는구나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깨자 이거 이거 깨고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 여기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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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지마 이거 이걸로 해 이걸로 나대지마 나대지마 뇌절하지마 싸워 뭐해 왜 안싸워 이거 부셔버려 부셔버려 이거 바닥에 밖에 못쓰는거 봐 자연재해인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부셔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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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아 절로가 절로가 길 터져 쓰레기들아 아 미친게임이 야 그래도 침묵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배 왜 저렇게 세니 덩어리야 가짜다 아우씨 악놈의꺼 이상한 이상한 월화천중 같은거 쓰는데 그 정도 알아서 막을 수 있지? 위도 있겠네 못 믿겠다 이 새끼들 아휴 이게 정답이었구만 먹고와 돈 생겼다 어 어 잡아자? 웬일이지? 저기 샘가서 채우고 오세요 너만 가세요 너는 너는 건강하시잖아요 이거 부수시고요 여기로 일로 갈 필요가 있는건가? 저기 뭐가 있는거 같네 여기 있네 뭐가 더러운 게임이구만 뭘 또 저기 박아놨구만 또 내가 또 안갈까봐 쌍놈의 게임 아 일로 가서 먹는거네 저거 생명지침은 되게 세다 야 너만 너밖에 먹을 수 없는 아이템이 좀 있네 어 너는 가서 싸우고 있어 어찌부터 사라질거잖아 이거 일괄일 가능? 어 너 왜이렇게 센? 아아 마나보호막 때문에 센거구나 야 니가 혼자 다 죽여라 그냥 아 괜히 부하들 보냈네 아까운 돈써가지고 그냥 겁나 사기네 얘 진짜 좋네 이러면은 얘 만화가 막 엄청 차잖아요 이거 200%라서 이것도 이제 만화 찾는 뭐라고 왕실금리도 있었으면 더 쉽게 잡았을텐데 마흡이 안통하냐 얘네? 어떻게 왜 마흡이 안통해 제갈량은 번개를 일으켜서 배들을 침몰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너는 나갈아서 안되나봐 일괴한 녀석 아래에도 배가 있죠 약격차 아 미친 쓰레기 게임 저거 어떻게 이기라고 내가 되었나 잘 생각해보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에 220이면 이겨 220 됐죠? 너희는 물을 못 건너오는 미개한 지상 육지 생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걸쳐서 시야가 확보가 안되냐 이게? 이거 너무 어거지다 인간적으로 그렇지 이걸로 와 이거 속성 화살 쏘는데 오히려 마나가 차 마나 회복이 너무 좋으니까 아 잘가고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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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아 돈 겁나 많아 여기서 쌍놈의 꺼 야아 왜 그따위로 가니 좀 치우시고 좀 치우시고 마법 어? 그렇지 와 겁나 세다 어서 움직여야 한다 이거 4마리 모이면은 미치겠는데? 미쳐 날뛰겠는데 막 뇌절해 버릴거 같은데 4마리 모이면은 원래 일로 가는게 아니라 절로 가는거구나 근데 이거 속이는거구나 유저를 속이네 리포지더도 속여서 나왔는데 뭐 캠페인이라고 못 속일거 있나 더러운 새끼들 싸게싸게 모이자 얘들아 저거 여기서 합류하는거 맞는거 같은데 야야야 가만 가만 힐러가 제일 나을거 같고 힐러 강수가 나을거 같다 게임에서조차 유저를 속이는 따로 이거 탱 쓰라그러자 가자 여기 여기부터 뚫어주겠어 와 영웅이 넷이야 미쳤어 쓸키 너무 많아서 손이 다 꼬여 아 맞다 너도 아니지 와 겁나 쎄 미쳤어 와 스킬 쓰다가보면 사라져있어 어리석은 넌 죽어라 어리석은 남들 죽어라 여긴 또 막아놨네 독한 새끼랑 야 너는 아래가서 그거 먹고 어딨어? 여기야 아이템 파밍하고 아씨도 먹으러 가야 되잖아 여기는 무엇이 있는 거? 뭐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놨겠지? 봐봐 알겠다 뭐야 아 이렇게 가서 먹는 거야? 꺼져 생명력이 나 처먹고 와 어딨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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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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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어? 왜 죽었어? 어? 와 얜 또 저기서 부활 안 돼 와 미쳤다 주인공 몰빵 주인공 몰빵 아이템이 필요 없는 압도적인 스펙 데미지? 95 와 최소 데미지 95 인간 대포 저기는 걸고 여긴 먼저 깨자 저기는 뭔가 싫어 짜증나 아 헤엑 일로 온다고요? 아 웃기지마 지랄 노 아 사기꾼 새끼들 진짜 어떻게 저걸 가 바로 옆에 저기 야 아 아껴둔 건데 악기통 됐잖아 이거나 죽이자 아 개빡치네 얼마든지 어떻게 도와드릴까 좀 때려서 깨워주세요 일어나 쪽 깨주세요 설마 이거 건물 깨러 가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 도와드릴까 진짜 웃기지 말자 돌아가네 집으로 와 저런 개새끼들이 다 했을까 활력이 부족은 뭐임 아 체력 올려주는 거 와 좋다 얘 체력 너무 고달렸는데 빨리 가자 그럼 저기 가서 이거 먹어 어디서 먹는 거야? 아 여기서 먹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는 거네 먹고 여기 와봐 어려울 것 없지 얘네만 해도 괴물들이야 그 전부인가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너 이거 은신이 아 자동으로 막아 아 숨는구나 누가 해보 숨어 숨어 숨었니? 숨으라고 얘들아 숨어 아 그렇지 뭐하냐 너희들 그 로열가드 있었으면 소환소만 보내서 거기서 개 박살 내버렸을 텐데 개 같은 거 야 데려와 모셔와 솔직히 영웅이 셋 셋 넷이나 되는데 그냥 그냥 싸워도 이기지 찢어버려 빼먹어 빼먹어 아 취소 존나 좋다 아 저 빙글빙글 도는 것밖에 개혁덕주 부질러 빼빼빼 저기 가 어디 가 어느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숨어 있어 부지르고 오이씨 어디선나 어? 데미지 몰빵이야 먹었냐? 가자 합류 합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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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없지만 지금이 기회다 와 이 친구 왜 이렇게 없냐 위기한식 얘는 힐링이 없네 아 얘는 때리면 힐링이 되니까 누가 힐을 먹어야 되는구나 얘는 아이템 칸이 없다 리단장 주시고 리단이는 빨리 주시고 빠를빼리 해서 빠를빼리 해서 나이스 이게 맞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다 깨버려 다 깨버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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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려 하고 아 헷갈려 왜 이렇게 헷갈리냐 아이고 이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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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싸운다 너무 잘 싸운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다시 보니 선녀다 아 너무 잘 싸운다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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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강하다 소환 스킬 있는게 진짜 좋다 아 로얄 가드 로얄 가드 로얄 가드님만 계셨으면 진짜 소환으로 물정 둘에다가 이거 뭐야 늑대 둘러오는 거 아냐 와 그걸 내가 그걸 내가 말아먹네 아이씨 얼마든지 소환하는 짓을 한 거야 나 찢어버려 빨리 빨리 깨지 이런 거는 사는 사람도 지겹고 보는 사람도 지겨지기 때문에 나는 좀 안 지겨운데 나중에 가면은 보는 사람 꽤 짱나기 때문에 와 저거 주기를 다 하고 있어 혼내줄자 혼내줘 혼내줘 육대 소환 그러지 겁나 세 치우에 두루마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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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 뭐야 이거 고통의 지배자 내가 지배해버리겠으라 세글 딱 돼 변신 육대 소환 가자 가자 그렇지 너무 아름답다 야 구성이 너무 알차다 죽은 줄 알았다 야 왜 마음이 안탈하나? 순전하지 거슬리는 놈들 그렇지 겁나 세 미쳤어 와 미쳤어 진짜 그냥 찢어버린다 솔직히 조금 위태위태한가 싶었는데 흐잇 뭐야 다시 자노 음 바나로 막어 미쳤나 아니 미쳤나 이게 에이씨 맹독의 보주 공격시 독을 뭐 어쩌고저쩌고 저것은 언놈이 먹어야 되나 야 저거 안쓸거면서 왜 들고다니냐 너가 먹어야지 독의 효과가 생깁니다 보통의 우기 오야 뭐야 저런 능력이 있었구나 기분 나쁜 능력이다 같이 패버리는 능력이 아냐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먹으세요 못 깨면은 추가 아이템 먹고 가서 깨라 약간 이런 뉘앙스네 그러면은 합류할 애들을 추가합시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다 어차피 축축 다 뽑아야 되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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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큼은 믿음이돈 써 일로 보내 너흰 가고 일로가 일로가 저거 바다로 건너가지 않아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었겠지 야 이거 뭔데 보고봤는지 오가 나오냐 와 미쳤구요 야 뭐야 미쳤네 응 바로 그렇지 아 내가 네 마리는 진짜 너무 많다 쓸 수가 없다 내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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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다가 일로 붙었다가 아 일로 붙는건 안되는구나 일로 여기만 붙어 어우 근데 잘 가네 뭐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어우야 이 노브가 무슨 도움을 드릴까요 아유 겁나 잘 싸운다 야 가자 은퇴하면서 가 근데 방어하는게 또 있어? 여기도 있네 어떻게 가는거야 저거는 이제 가라 방어무력하고 저캐스트는 뭐야 그러면 일로 모여봐 아 얘네가 여기서 이제 건물 깨고 한꺼번에 모이나보다 제 생각에 얘다 얘가 제일 쓸만할 것 같고 굳이 가자면은 그 다음은 아쳐 얘까지 필요할라나? 그냥 화력으로 누를거 같은데 사제랑 주문파괴자 주문깨기용으로 미루미돈 거기에 길이 있어? 난 못봤는데 길 여기 길이 있었나요? 길 없는거 같은데 여기 아냐 이쪽 아냐? 길이 어떻게 있어 저기에? 얘를 그 무작정 가는데? 아무 생각없이 뭐지? 거기 맞아? 뭔데? 따라가 일로와 뭐야 돈이 있네? 야 아니잖아 뭐야 이 새끼들 이봐 ين 나이차 와 겁나 세 미친놈들이네 이놈들이네? 날볼레들 들어가 정찰 좀 할까? 이거 이거 때리고 있어 좋아 모아놓고 어택당 하자 가자! 돈은 뭐 썩어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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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당! 목대 소환하고 힐하고 번개 쏘고 이거 하고 이거 이거 해물이 그렇지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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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쓸 거 많아 미쳤어 진짜 뭐가 저 이거 뭐가 아군인지 모르겠어 아 이거 변신하면 약간 세 번째로 가 이상한 놈이야 아 하성 첫 번째였는데 변신을 하면은 대장을 취급 안해주나 봐 변신 짓면서 투명하는 애들 어디 갔어요?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됐고 가자 어 야야야야 잠깐만 여기를 가야 된다고 어떻게 가 저기를 이게 없는데? 여기 어떻게 가? 갈 데가 있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길이야? 하이 하이 잠깐만 야 타임 얘들아 배수 아 이거 어렵게 얘들아 자 자 잡병들만 죽여봐 뭐하냐 왜 싸우고 있는 거야? 개뜬금 없이 너희만 일로 가봐 어 저기 길이 있네? 이러면 가야지 와아 조합 좀 봐 이거는 못 밀 수가 없다 솔직히 여기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킬러만 빼 보자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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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있잖아요 여기 개 잡아야지 개 잡아야지 끌고 오지마 끌고 오지마 끌고 오지마 돌아가 집으로 가 오토 열구가 여기를 쓰읍 버튼이 있는데 못 본건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들아 미쳤니? 섬기겠습니다 아 근데 너희 그냥 싸우다 죽어라 살려둘 필요가 딱히 없겠네 양쪽 잡으면 열려요? 근데 이게 쟤 죽이면 끝난대요 근데 이건 또 서브에요 또 근데 만약 죽였는데 끝나올까봐 약간 애매하게 끝날 수가 있잖아요 죽여야 되나 그냥? 걔네들을 어 야 걔네들 상대한다고 그렇게? 타야 일단은 죽이죠 얘네들은 말을 잡겠네 저 정도는 뭐 가져 귀찮네요 좀 아 불 꺼놓고 있어서 그런지 어둡네 거슬리는 위치에 두면 어떻게 그냥 입구에서 하나 깨게 해주지 이거 깨으면 안되겠어 이거 공성전 아 찝찝해 아 찝찝해 아 찝찝해 이거 먼저 깨고 갈래 아 찝찝해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센데 사회용웅은 심지어 사회용웅이 다 10렙이죠 와 미친놈들이야 아이셈도 너무 좋아 얘는 그냥 문화 얘는 체력이 안 달고 만화가 너무 많아서 얘는 그냥 세고 흡하면서 때리고 얘는 원거리 데미지 막 90몇가지 들어가고 해제 침묵도 있고 얘는 너무 얘는 뭐 탱딜 대면서 부활도 있고 스킬도 미쳤고 괴물들인데? 이거 여태까지 중에 제일 센데? 뭐 뒤로 왔으니까 당연히 제일 세겠구나 멍청한 소리를 했네 뒤로 가면 더 세겠네 그러면 일단은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쟤는 아껴두고 이 4명으로 잡죠 4명으로도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만 내가 할 일이라고 내가 할 일이라고 왜 아픈 문제는 지혜를 보냈어 와 겁나 세다 와아 죽음의 가면 아 이렇게 열리는 겨? 아 극협이다 버려 이거 있으면은 100% 차나? 와 진짜 비싸다 500원이야 내가 가질래? 너는 뭐 솔직히 스킬 쓰면서 투명와도 되니까 알아서 뺄테고 오 이거 어떻게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루어지리 무엇이 필요하오 아 뭐야 이런 애들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는데 1번 무대에 넣어주겠어 스킬 쓰는 것도 힘든데 얘네들은 이거 걸고 싸우기도 그리 하겠소. 그 로그가 무슨 도움을 드릴까요? 요거랑 요거 야 이거 음, 이 정도? 하나만 추가할까 해도? 난 내 생각에는 이거 네 마리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마그테리돈을 죽여야 되네 마그테리돈을 여기서 죽여? 다음에 뭐하는, 여기서 끝났나 그냥 아예? 이거 심플하구만 음, 망대는 또 나중에 쓰죠 나도 좋아보이긴 해요, 얘가 흡혈이 있으니까 일리딴은 테면 써야겠다, 일리딴이랑 켈타스? 켈타스가 힐이 없네 켈타스에 뭐 어떻게 되겠지? 죽게 하겠소 근데 이제 죽으면, 영웅 죽으면 나 끝이다 세우니까 죽으면 복구가 안된다 일단은 개를 보내서 네, 한번 간을 봅시다 궁금하다, 어떻게 생기는지 이거 약간 이제 재수없게 여기서 미끄러졌다가는 끝장나니까 이거 투명화도 돼있네? 아, 저 그냥 무조건 가서 깨야되네 내 선택의 여지가 없네, 가 뭐하냐 블러드크린 초록피혐 다 모여봐, 저기 다 모여봐 한번에 싹 다 모아서 치는게 제일 낫겠지? 그럼 얘를 해야겠다 얘가 솔직히 가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너무 세다니가 인구도 뭐 여유가 있는 편이고 들어가서 좀 보죠 방어 무력화 완성 근데 힘이 안 좋은데 빙글빙글 도는 애 지금 불 있는 거죠 본서스트 그러면은 병사 아끼자 혹시 모르니까 아... 아... 너희도 빠져 병사가 올 것 같진 않고 내 날벌렛는데 안 나와 서두르죠 하나씩 하나씩 깨자 어이구 야야 잠깐만 타임 어메 어메 그만 묶어 와... 얘 아파요 너희는 다물개 시키고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달달 돈도 주네 아... 이렇게 좋은걸 저기 앞에서 그... 초록피 초록피 끌고와서 엿을 좀 매겨야겠어 록피 끌고와 록피 어딨어 서두르죠 분명... 어우야 초록피가 조금 가까이 있네 허어어어어... 아... 무엇을... 무엇을 넣어놨길래 이번에 영웅 죽으면은 그냥 솔직히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악마의 중업상 어? 파멸의 수호병을 소환한다고? 어? 아... 얘 주는구나 와... 이거 합류해서 한번 싸워보자 같이 일단 얘를... 몇 손을 매고 있어 야야야야 이거 45 뜯은 놈이 이거 아냐? 누구야 이거 어그로가 안 끌리냐? 와... 얘 능력 좋다 아... 법 반 걸고 왔네? 흑마가 없어 안 돼? 45초 그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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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웃기지 마세요 빅녀슬 주네 그냥 코앞에서 변신해요 어우야야야... 이거 막아내 찍어 찍고 어어어... 야야야야야 그거 아냐 그거 아냐 아니야야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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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튀어 투명하고 어느게 저기야 저기랑 아군 누구냐인가 아... 얘는 진짜 마라 때문에 체력이 달지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어? 잡았네? 참... 엄나 쉽게 잡았네? 뭐야 야 너희끼리 가서 그냥 다 밀어버려라 얘네까지 잡고 삥글삥글 도는 거 안 돌았죠 방금 조금 매너하는데 약해지는 거 그렇지 이거를 쟤한테 걸어야겠다 아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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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긴급탈출 어굴... 너는 싸워 넌 싸워도 돼 넌 싸우다 죽어 이런식이구나 좋아 좋아 너는... 어... 여기 멈춰있네 야야 내 타와봐 아... 이거... 그식이 한데 일단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늑대를 보내서 어굴을 잘 분사시키면은 꿀... 빨 것 같은데 일로와봐 얘 만화를 빨고 어... 어... 야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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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야... 야 제발 제발 진짜 그거 아냐 진짜 그거 아냐 탈출해 탈출해 그렇지 아 오지마 오지마 괜히 한 발 쐈어 아 괜히 한 발 쐈어 야 아... 어우... 이거 왜... 혼자서 기다려왔어 어 진짜 너무 쓸게 많다 4개까진 안 돼 마나 일단 빨아먹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너는 너무 꺼져 여기다 쓰고 쓰고 빠지고 좋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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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탈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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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탈출해 제발 탈출해 늑대서만 해 야야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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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리고 어 뭐야 혼자 왔어? 어? 아 야 걔는 좀 아픈데 어? 야 잠깐만 잠깐만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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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수준 어 야 저런거 쓰는구나 어째 어째 겁나 아프더라고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둘러싸 둘러싸 뭐야 뭔 자신감이야 어 둘러싸 둘러싸 뭐야 뭔 자신감이야 대장님 죽었지만 안 뚫리죠 이러면 아 야 뭐 거리가 안나냐 겁나 세다 미르미돈이 녹아 근데 끝났다 게임이 그냥 서브 다 깼죠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이템 먹을 거 없죠 뭐 최후인데 먹을 거 없지 먹을 거 없네 끝 뭐죠? 개꿀 이방인이야 니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힘이 엄청나구나 너는 군단의 일원인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 왔느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니 자리를 빼앗으러 왔다 넌 전제다 마그테리돈 과거의 유령일 뿐이지 개진났어 미래는 나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웃랜드는 내가 지비한다 그러나 필멸자들아 내가 너희의 권죄이고 죄인이다 나 일리단이 나 일리단이 골드를 침해하리라 박수같은거 쳐줘야되는거 아냐? 연설하는데 음 재밌었습니다 다음건 아마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싶네요 킬재넨의 명령 대단원 잠시 후 일리단이 승리를 거둔 순간 화염과 분노의 폭풍이 검은사원으로 힘 몰아칩니다 킬재넨이 화났나봐 근데 엄청 셌다 그 뚱뚱하네 이건 뭐요 마쉬 이 폭풍은 어디서 온 것이오 머리를 쑤기십시오 뭔가 끔찍한 것이 다가옵니다 와아 엄청 크네? 저번보다 더 크네? 그러고도 이 더러운 황무지에 숨어있을 줄 알았더냐 일리단 약속한대로 리치 왕은 반드시 제거하겠습니다 그래? 니가 건드리는 시종들 보니 가망해 보이기도 하는구만 마지막 기회를 주마 일리단 처음 만났을 때 한 일님도 두 배 컸던 것 같은데 완전 괴물이 됐네 그러지 못하면 내 영원한 분노를 맛보게 되리라 여기 숨는 것이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군 쟤가 엄청 센가 보다 되야만 하는 일이 생겼다 죽음의 차가운 심장 속으로 말을 따르겠느냐 목에 힘암만 주니까 바로 복종해버렸어 일리단님 어디까지라도 함께하겠습니다 블러드 엘프 또한 주인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스컬지를 몰아내고 얼어붙은 왕좌를 조각내겠습니다 조각내겠습니다 아 나 이제 같은 걸로 운영하지 말고 얘네 동료로 나왔으면 좋겠다 어? 뭐야 끝났어? 에? 아니 뭐 그따위로 끝나 아 뭐 아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저번화에서 그냥 한꺼번에 해버릴걸 그랬네 한 시간이면 끝날걸 한번 끊고 저주받은 자유산 하러 가죠 녹화 한번 끊겠습니다